2023년 11월 10일 밤 10시 9분 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콜패션 뭐 이런게 있었다고 하구요. 별건 아니죠. 실적이 좀 잘 안나와서 좀 빠졌는데 다시 샀으면 되는 종목 할 때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사이드카 발동이 됐는데 매도, 매수 사이드카 한번씩 나왔습니다. 특이하죠. 이유는 따지고 보니까 이런거다. 공매도는 했지만 일부 방식을 좀 바꾼거죠. 사실 이런거 아니라도 뭐 다른 방식으로 또 첫날 매수를 엄청나게 해서 또 매도물량을 미리 좀 뽑았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아무튼 뭐 그렇더라 그래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리고 윙이푸드, 광군절. 좋음 있으면 광군절에다가 뭐 블랙프라이데이, 불프 기간이기도 해서 11월 달에. 저도 좀 이것저것 좀 살려고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또 유니슨 이런게 나왔구요. GS 리테일이 잘 나왔죠. 최근에 저도 배민 안쓰고 요기오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실적 증가에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SM 라이프 생각보다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점점 늘어나고 있고 어 모으고 있는데 뭐 지금 모으다가 멈췄지만 네. 지금 오늘 최근에 좀 1800원 까지 좀 잘 밀리더라구요. 여태가 또 기회일 수도 있겠죠. 한 1900원 정도? 초반에만 팔아도 이게 2, 3% 되는데 계속 반복 나오니까. 이거 뭐 계속 반복만 해도 뭐 웬만한 적금받은 나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긴 합니다. 네. 일단 좀 다른 것 때문에 안하고 있고. SK DND가 신규 대주주. SM 라이프도 최근에 좀 그러는게 있었죠. 그 단순 투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순 투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유가 있어서 들어왔겠죠. 네. 5% 네. 아무튼 그렇고. 어 실적이 좀 잘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와서 좀 많이 좀 생각보다 좀 빠졌습니다. 배당 나올 거고 하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인적 분할 한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한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어 비중은 지금 어 크게 안 늘리고 있는데 어쨌든 뭐 네. 그렇구요. 패럴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구요. 여긴 아는 분이 네. 여기를 얘기해줘서 일단 가지고 있고. 뭐 아무튼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올라온 상태. 아 그리고 퀴스트. 계속 적자입니다. 언제 그 신작 뭐죠. 텐트폴드라마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어 생각보다 좀 잘 나왔구요. 이게 OTT 쪽. 어 이쪽. 어 요런게 있어가지고. 어 11월 12월달 이제 바이든 시진핑 그리고 이제 한종일 만남이 있기 때문에. 또 요런 거 OTT 쪽도 수위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여태 또 늦게 사는 것보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빠질 때 사면 됩니다. 요건 미국에서는 요렇게 할 거라고 일본에서 교토통신에서 발표를 했구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상황 보고. 미국이 하는 거 보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시진핑이 뭐 우리나라 사업체 그 사장님들 만나고 계시죠. 이렇게 때문에 음 뭔가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정도 딜은 걸고 보는 거지. 이게 그냥 보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채권을 좀 사는 대가로 살짝 요런 걸 할 것 같습니다. 채권을 사줄 사람이 없어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여력이 좀 안되다 보니까. 중국은 이미 좀 팔고 있죠. 그거를 좀 다시 사는 조건으로 해서 어 만날 수는 있는데. 한 번에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라는 뭐 모르겠지만 일단 어 만나는 거라면 어 벌써 협의가 다 끝난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요거 때문에 이제 중국 테마주 같은 용도 좀 사놨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HJ중공업 요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YG 네. 영양서씨가 또 이렇게 뵀는데. 어 어쨌든 요거 이후에 그 11월 27일인가? 네. 이렇게 데뷔한다고 해요. 요게 타이밍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거고요. YG 잘 나왔을 거거든요. 블랙핑크 때문에. 요거 나오고 좀 빠졌을 때 요걸로 좀 커버를 쳐보겠다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9월이 아닌 11월로 미루는 게 이게 양현석씨가 자기 선고에 좀 뭔가 감형이나 이런 거 받으려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요런 거는 어 오너리스크에 해당되는 거죠. 차라리 뭐 다른 멀티 프로듀서 방식으로 좀 간다던가. 요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시대적으로는 맞지 않나 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오이즈. 좀 늘어났고요. 3만원 되면 팔아야 되는데 일단은 안 팔았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가 요렇게 감소됐으나. 12월 달에 신작 출시가 나올 거 같아서 스물스물 하고 있습니다. 쇼스 퀴즈. 매수 동시에 한 듯한 느낌이었는데. 아마 요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요것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첫날 쇼스 퀴즈 한과 동시에 다른 계좌로 매수를 한 다음에 또 다른 계좌로 또 빼내는 방식. 뭐 요런 것도 좀 동시에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나중에 공매를 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쪽이라면 사실 이것도 불법에 해당되는데 하곤 있을 거라고 봐요. 뭐 무차이 공매도도 하는데 이런 걸 못할 리가 없죠. 네. 그리고 파라비스는 흑전화 전환을 했으나. 아 이게 신작이 또 붉은 사막인가요? 붉은 사막이 25년 초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제가 기다리고 있는 도깨비가 미정 상태인데 더 미뤄진다고. 요거는 뭐 컨트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때문에 아무튼 매도가 찍고 다시 내려왔어요. 꽤 많이 빠졌습니다. 아무튼 좀 악재 나올 거면 빨리 나오고 하는 게 좋죠. 일단 실적이 개선이 안 될 거라는 게 좀 크죠. 단기로. 도깨비 먼저 하던지 뭐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산나비. 요거 보니까 스팀이랑 어디더라. 아무튼 게임기 하나랑 이렇게 동시되더라고요. 피해 거지 이렇게 발표. 나쁘진 않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한국에서 만든 첫 작품 치고는 꽤 잘 나왔다고 봅니다. TLC가 나올 때까지는 봐야겠죠. 그리고 아까 이게 설명드렸고. 하나우션 요런 게 있었습니다. 자 STX부터 보겠습니다. 요거 메인 계좌에서는 시작할 때 9,300원인가 시작했다가 좀 올라왔죠. 그래서 9,700원대 메인 계좌는 전에 제가 유상증자 결정되고 나서 빠지는 시외. 그때 팔고 그 다음날 다시 샀죠. 다음 거래일에 다시 샀을 때 샀던 것만큼. 그러니까 최근에 추매했던 것만큼. 9,7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만한 3,400원에 산 거니까 약간 손이긴 한데 어찌됐건 뭐 정리를 다시 했고. 요거는 유증 받으려고 제가 다시 산 거라서 판매했고 서브도 일부 매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 팔았어요. 요날. 그리고 공매도 금지 이슈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려나 좀 봤죠. 이게 애초에 금지였는데 유증 참여 계좌만 이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조금 살짝 이게 애매하게 돼서 장난도 더 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일단 계획이 50%만 팔았고요. 2차전지 하루 튀었죠. 하루 튀어고 내려왔는데 9,300원, 400원 요 정도의 사이에 9,300원 때려보면 되죠. 서브 쪽 추매를 좀 했고요. 요거는 만원 부분 한 달 안에 갈 거예요. 아무튼 그때 한번 매도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젝스 요거 트롤리고 이달 론칭. 이게 되게 애매한 겁니다. 요거 거의 날짜는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겠고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준비를 지금 엄청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특징이죠. 일단은 대충 구색만 잡아놓고 하는 거라서 이달 론칭이지만 연기가 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날짜 특정 못하는 이유가 연기될 수도 있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전까지 이제 껍데기 어떤 거냐면 홈페이지나 이런 걸 했는데 실제로 이제 광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미리 선주문 받는다거나 선물 같은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좀 올리긴 할 거예요. 들어 올리긴 할 텐데 크게 올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유중이 7,000원이기 때문에 그 아시겠지만 이게 그게 없어요. 그 유중이 새로 나오면 바로 매도가 전략매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크게 올리지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가기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짧게 보면 5에서 한 10% 정도 보통 크게 오르면 한 15% 20% 정도까지는 이렇게 한 번씩 튀니까 이때 한번 정리하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하면서 물량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 발표 다음 주 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SX는 크게 궁금하진 않고 그린로제스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린로제스를 봐야 제가 이거를 더 나중하게 추매를 할지 어차피 여기는 뭐 아직도 금액이 좀 됩니다.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꽁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분리된 거긴 하지만 어 요거 두 개만 지금 제가 제가 물량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정리 지금 상태에서 해도 원금의 한 70-80% 는 돼요.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 매도를 좀 많이 했지만 요걸 보고 나서 제가 좀 더 살지 안 살지 또 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여태 좀 팔고 실적을 봐야 되니까. SX 같은 경우도 조금 보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긴 크게 기대 안하는게 안해도 되는게 어쨌든 여기는 뭐 테마 형식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 그게 뭐 고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대충 뭐 어 작업하면 되니까 어차피 스윙만 내면 되니까요. 네. 뭐 네. 그렇구요. 어 차트로 보면 뭐 어 여기까지 좀 빠졌다가 올라간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한번 더 내려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크게 막 내리진 못할 거에요. 요즘 가격 더 이 정도 하면 그 자금이 모자라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에서 위로 한번 튀긴 할 거에요. 한번 어찌됐건 뭐 유중 전후로 대략 아무리 못 가든 11,000원까지 갈 거 같고 좀 높으면 한 16,000원 대충 이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조금 더 많이 가면은 2, 3만 원대까지도 이렇게 탁 한번 띄워 주고 내려올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유중 이후에 어 흐름 뭐랄까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좀 어 바뀔 거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될 거 같고 일단 단기로는 만원 정도 그리고 12,000원 정도 이 정도에 싹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하는 게 좋을 거 같고 아래는 빠져도 권리락 9,300원 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일차가 7,000원이기 때문에 7,000원까지 갈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20% 보시면 대충 8,000 중반까지 진짜 많이 내려가도 예 그 정도 요 정도 네 요 정도까지 여기 박스권으로 쭉 끌고 가시면서 위로 튀면 좀 정리 일부 하고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뭐 쉽다면 쉽고 어려웠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초보자들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이거 너무 오래 봤기 때문에 이때부터 들고 있었어요. 이땐가 정확히 모르겠고 아무튼 작업을 해서 어 작업을 꾸준히 계속 하면서 버텨 와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어쨌든 크게 한번 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종목이 좀 특징은 알고 있거든요. 뭐 그렇지 않은 이상은 기다리기도 힘들 거고 좀 버티기도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네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STX 중공업 어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음 요거는 뭐 인력은 뭐 안정적으로 충원이 됐다고 해요. 사실 이게 가장 걱정이었는데 이게 해결 해결돼 버렸죠. 뭐 이제 잘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공업은 추매를 또 했습니다. 또 빠졌죠. 전에 제가 매도한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시 좀 판 것보다는 조금 더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한 100을 팔면 한 120 정도 더 사는 것 같아요. 아래서 계속 하면서 비중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 좀 있었고 뭐 쓸모없긴 한데 어 요거랑 그 다음에 그 정기선 씨가 이제 부회장이 됐다고 해요. 그 종몽준 회장의 첫째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중공업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죠.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차트로 보면 내려왔죠. 사면 되죠. 그렇죠. 올라가면 팔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바닥은 좀 높아진다 라고 봤을 때 언젠가는 언젠가 좀 지나가면 만원 밑으로는 전혀 안 내려오는 타이밍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단타도 하시고 아니면 잘 모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일단 정기선 씨가 얘기했던 대로 그 물량이 생각보다 좀 많다고 했죠. 많이 남아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음 유상증자가 7,000원에 들어온 요정도 가격이 들어오거든요. 7,600원인가 요정도 되거든요. 요정도 들어오는 거니까 요까지 빠지느냐 라고 못 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건 아니고 현대중공업과 현대에서는 가지고 있는 물량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 액면가를 7,000원에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이걸 이 가격에 놔둘 리가 없죠. 그죠.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보다 평단이 낮은 사람 뭐 저같은 사람은 그냥 완전히 꿀빠는 거고 요정도 이신 분들은 그냥 걱정 없이 그냥 가만히 냅두시면 됩니다. 뭐 조금 위에서 사더라도 2,30% 유중 보통 이제 어드밴티지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만원 아래 평단이 된다. 그러면 그냥 안전하다 안전한 주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로 조금 중기로 봤을 때도 버티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다음 HMM 여기는 조금 올라왔는데 요 정도도 뭐 괜찮긴 한데 제가 좀 다른 거 보느라고 신경을 전혀 못 쓰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매각이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빠질만큼은 빠져서 크게 빠질 거 같지는 않으니까 뭐 이 정도 다시 내려오면 좀 더 사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유니스 공매도 금지 이슈로 잠깐 반짝 했다가 네 아까 ETC에 설명했지만 요런 거 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죠. 있으나 마나 한 공매도가 어쩌면 돼버린 걸 수도 있어서 하지만 힘은 좀 빠질 거예요. 공매도 전처럼 음 장난도 못 칠 테고 이 종목이랑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네 괜찮다 가격은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웬만하면 내년 상패 시즌 넘어가고 나서 그때부터 작업을 해도 어 바이든 트럼프 뭐 이렇게 대선 이슈 있으니까 그때 또 아직 거의 1년 1년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고 그래서 상패 시즌 지나고 나서 어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냥 대기 중이에요. 혹시 올라가면 다행이고 대한전선 여기 공매도 양이 꽤 많거든요. 공매도 양이 많아서 제가 화요일인가 세월일 정도 요 정도 될 겁니다. 요 정도 해서 좀 샀어요. 좀 올랐다 빠졌는데 괜찮습니다. 요 정도면 매출은 뭐 잘 나왔을 때 흑자일 테고 호방건설 이슈가 있을 텐데 요것도 뭐 뭐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것만 아니면 뭐 이 정도 좋다 맨날 뻔한 얘기죠. 네 SM 라이프 디자인 네 여기 추가로 사진 않았고 뭐 어쨌든 뭐 거의 뭐 플러스 왔다가 마이너스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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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더 사고 싶긴 해요. 근데 다른거 작업할게 많아가지고 어 실적 잘 나왔고요. 실적은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주식이 되겠습니다. 때가 되면 한번 탁 튀겠죠. 공정 이슈 때까지는 버티시면 됩니다. 요거 펄어비스 실적은 엄청 나쁜건 아닌데 뭐 전년 대비를 했을 때 뭐 흑자전환 하지만 매출이 이게 이제 그 5만원 제가 넘으면 좀 팔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파신 분들은 다시 또 작업할 기회가 오시는 건데 저도 좀 팔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팔았는데 어쨌든 뭐 다른 종목 어차피 요걸 작업 팔랐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붉은사망이 또 연기된다고 하니까 어 생각보다 좀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게임 같은 경우 11월 12월 판호 개방이라던가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 살짝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거라던가 아니면 이제 11월 11월 달에 한중일 그리고 미중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기대감 같은걸로 살짝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거는 실적과 상관없이 테마 형식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기대는 안하는게 좋겠습니다. 도깨비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도깨비 만약에 어 미정인데 설마 끝내진 않겠죠. 네. 그리고 GS 리테일 여기는 실적 잘 나왔구요. 어 뭐 빠지면 그냥 사면 되는 요기였는데 요정도 이제 올라왔으면 더 올라가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배당을 주잖아요. 연말에 그렇기 때문에 요정도까지는 갈 것 같긴 한데 사기는 살짝 조금 부담스러운 왜냐면 증시가 안좋으니까 어 하지만 뭐 더 올라갈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요 그리고 음 저도 요기요 주문을 시작을 했구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어 배당 배당 받는 돈 일부를 또 여기 쓰는 마음으로 이렇게 GS 편의점도 많이 이용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GS 리테일 편의점 매출을 아무튼 저도 좀 많이 늘려주고 있고 요기여도 많이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케이스트 음 빠지면 매수로 하라고 했죠.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텐트폴 나올 때까지 그냥 퍼태시면 됩니다. 적자 언제 이게 플러스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적자에요. 아무튼 별로 이렇게 메리트는 없는데 어쨌든 테마 형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나쁘지 않겠다. 윙이 푸드 다시 샀습니다. 800원 아래에서 800원때도 좀 샀어요. 800 4원인가 그때 좀 사고 그 다음 780 정도 에서 좀 사고 여기는 이제 어 이제 조만간 다음 주에 혹시라도 바이든이랑 시진핑 만난다. 이렇게 돼서 조금 잘 풀릴 경우 좀 많이 갈 수 있어요. 많이 눌러놨기 때문에 이중바닥 식이니까 한번 툭툭 갈 수 있는데 요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한번 갔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쉽게 갈 거란 말이죠. 요 정도까지 갈 수도 있겠다. 요거는 뭐 좀 정치적인 거니까 하지만 실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음 그냥 뭐 잘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또 광군절 뭐 매출을 늘면은 뭐 좀 잘 나왔어. 좀 매출을 늘었다고 하면 단기 좀 반짝 할 텐데 최소 800원 이상은 갈 거 아니에요. 요것도 사실은 몇 프로 되는 건데 은행이자보다 낫죠. 1년 기다리는 요거 사는 게 낫죠. 훨씬 낫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 실적 잘 나왔고요. 좀 빠질 거 같죠. 근데 더 올라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매수 열심히 하신 분들은 뭐 저는 못했습니다만 하신 분들은 네 좀 그나마 숨통이 튀었을 것 같고 또 한 요정도 6만원 부근 오면 음 5만 후반 6만 좀 아래부터 해가지고 좀 매도 조금 하고 다시 빠질 때 올라갈 걸 계산하시면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이 괜찮았고 OTT 넷플릭스가 생각보다 좀 그래도 선방해 주고 있고 해서 어 언젠가 다시 여기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중국 이슈 이제 왜냐면 팔 수 있으니까 미국과 그 무역 이런 거 채권 말로 해가지고 이슈가 있으면 아마 음 요정도까지는 다시 올라가기는 할 거 같아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거니까 고려 신용 정보 어 빠졌죠. 내려오면 사야죠. 그래서 샀습니다. 샀고 어 10,500원 좀 더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게 좀 별로긴 한데 여기도 실적 발표 나올 거고 어째 배당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빠질 때 그냥 사고 있습니다.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더 빠지면 조금씩 더 살 거예요. 여기는 PF 쪽 대출만 아니면 저는 이제 버텨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아무튼 그렇고 네오비즈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3만원 정도면 이제 매도를 하셔도 되니까 이제 하셨던 분들은 이제 어 다시 좀 빠지면 사시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팔진 않았어요. 팔아도 되는데 안 팔았습니다. 그냥 뭐 좀 더 올라가면 팔려고 3만 5천원 부근 이 정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피해 거짓이 거짓이 매출이 앞으로도 이제 판매는 좀 될 거니까 계속 어쨌든 매출에는 기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연말이든 뭐 언제든 블랙프라이데이든 언제든 판매가 늘어났을 때 또 그 이슈가 돼서 한번 더 튈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공매도 이슈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게 게임 주기도 해서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공매로 눌러도 이제는 좀 한 달이 한 팔 없는 수준이니까 그래도 그래도 요거보다는 더 3만원 보단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안 팔았고요. 팔았으면 뭐 조금 더 팔 다시 살 수 있었겠지만 빠졌을 때 요거가 꽤 안 샀을 거라서 일단 대기하고 있습니다. SKD&D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여기 아래는 생각보다 잘 안 줄 거예요. 만약에 여기 밑으로 좀 더 밀리면 어 외수를 좀 고민을 해 볼 겁니다. 진짜 많이 밀려도 2만 3천원까지 요 밑으로 밀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적분할 발표하고 거래량이 터지고 난 거기 때문에 어 그렇고 만약에 인적분할이 최소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가격도 괜찮긴 합니다. 여기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뭐 지식산업센터든 뭐 부동산 이슈 요게 좀 걱정인데 지금 정부에서 계속 돈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선 전까지는 뻗질 것 같아요. 그때가 그때가 타이밍상 그 총선 전에 인적분할 결정이 거의 될까 말까 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쿨패션 어 실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와서 빠졌는데 샀습니다. 아주 그냥 신나게 어 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인계좌 서브계좌까지 서브계좌 다른 작업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뭐 전략 매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 좀 두둑하게 또 담아놨습니다. 걱정 없죠. 네. 요런거는 이제 어 거의 한 한 달 남았는데 주총 승인이 뜬다. 그러면 이거는 뭐 요거 뭐 축하 어떻게 되든 말든 어 완전히 경기 침체와서 다 망한다 하는 정도 아닌 이상은 그냥 뭐 무난하게 그냥 뭐 수익이 난다고 보시면 거의 한 98% 9%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어 저로의 타이밍이 였다. 어 실적 안 좋게 나왔을 때 네 아무튼 또 빠질 수는 있겠죠. 또 그런데 뭐 빠지면 더 사면 되죠. 네. 걱정할 게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셀루메드 여기는 음 그냥 보고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저기 서울옵션이 최근에 STO 관련해 가지고 뭐 저기 갤럭시아 SM인가 아무튼 거기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오를 때 좀 한번씩 튀었다가 거리랑 보시면 한번 줬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 먹은 거죠. 해 먹고 밑에서 다시 좀 작업을 해서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여기 여기 사신 분들은 없었겠죠. 네. 아무튼 그랬구요. 전체적으로 한번씩 들어올렸다가 빼는 거를 반복하는 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 2차전제도 그렇고 아 공매가 니네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해서 어 돈을 벌어 보겠다. 뭐든 꼼수는 존재하니까요. 또 이런 저런 걸로 하면 그래도 좀 제약은 있을 거고 무차이 공매도는 못할 거다. 라고 생각했을 때 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 유동성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 어쨌든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더 나인 여기가 최근에 조금 올랐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어저껜가 엄청 올랐었는데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트코인 포함해서 지금 코인 제가 지금 다른 것도 좀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어 최근에 샀던 거 작업했던 거 다 플러스 한정보 빼고 이거 빼고 다 플러스가 됐는데 코인 쪽 꽤 좋아요. 이더리온 같은 경우에 예전에 채굴한 거 팔고 남은 게 있는데 60% 다시 넘었더라고요. 원래 20-30%였는데 아무튼 요즘 코인이 ETF 승인이 아니라 신청하는 게 오늘인가 마감일이었다고 해요. 이게 내년 1월 초 그 다음에 늦으면 3월까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어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안 좋죠. 잠깐 반짝였다가 빠지는데 여기서 이제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조구 테마였잖아요. 그때 이렇게 올랐던 건데 더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올라간 건 안 사니까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전이 이제 한번 여기도 공매 이슈 한번 폈다가 한번 빼먹는 건데 어 기계 그 총선 지나면 저기 개인 그 뭐죠 가정도 올릴 거예요.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 어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서로 뭐 전 정부 막 욕하다가도 우린 이렇게 할 거다 했지만 어쨌든 뭐 부채가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망하게 할 순 없고 그래서 어쨌든 기업 쪽만 올렸는데 총선 지나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때문에 지금 못 올리는 거다. 그래서 겨울에 따뜻한 전기 조금 싸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경남제약은 이제 제가 팔았죠. 언제 팔았나 여태 팔았나 아무튼 더 올라갔는데 와 이렇게 올라가나 뭐 진드기로 지금 올라가는데 역대 최고 거래량 인 것 같습니다. 엄청 놀랐기 때문에 이거 테마로 거의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 네 파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사고 나서 상한가 먹고 정지됐던 종목인데 뭐 아무튼 이때부터 제가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좀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좀 오래 봤던 종목 이 됐네요. 어쨌든 지금은 없습니다만 조만간 지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우메디카 여기가 중국 폐렴 인가요? 뭐 그거 때문에 이슈로 되는데 그거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뭐 뭐지 뭐 코로나 비슷하게 와 이거 또 위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불안감 그런 심리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 또 살짝 올랐다가 공매 모든 게 다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뭐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NC 소프트는 좀 올라갔죠. 여기 이제 신작 나온다고 하니까 게임은 항상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패턴이 이걸 좀 노려서 작업을 해서 돈 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 공개될 것 같다 라고 하면 뭐 조금 사봐도 될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소소하게 먹기는 뭐 좋은 게 게임 주겠다 패턴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 실적이 생각보다 좀 잘 안 나왔던가요?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SK는 좀 잘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 2차전지 같은 경우 뭐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올랐다가 빠졌죠. 여기 LG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됐고 음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좀 살짝 반등으로 왔다 빠졌는데 조선주는 뭐 저같으면 빠질 때 여러분 말씀 드렸지만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이런저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또 정국 이죠. 정국씨가 또 그 앨범을 또 새로 냈는데 처음에 들었는데 살짝 그 복고풍 이럴까 레트로 느낌인데 첫 소절 들었을 때 마이클 잭슨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 톤이나 그 바이브레이션 아무튼 이제는 그냥 외국 가수라고 해도 될 정도로 뭐 비주얼적으로 듣고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뭐 아무튼 그쪽으로 아예 가버렸습니다. 이제 뭐 완전 글로벌이긴 하죠. 그리고 YG 플러스가 이제 그 블랙 몬스터인가요? 아무튼 그 신인 11월 20 며칠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 다음주 실적 발표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살짝 반등 여기로 탁 튀기 좋은데 윗골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3자름만 잘 버텨주고 있고 뭐 이런 데는 이제 중간중간 튀기 좋아요. 유닛 머트리얼 왕관 또 시진핑이랑 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 항상 비슷합니다. 그리고 네 여기 아무튼 이 인트로매딩은 이제 제가 코어인 요거 때문에 보는 건데 그걸 연장 돼가지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